네, 파이널 엔제 오리엔테이션입니다. 자, 우리 파이널 엔제가 제가 듣기가 빠진 모의고사예요. 그래서 5회 모의고사고, 자, 그래서 파이널 엔제라고 나오긴 했지만, 아, 내가 5회 봉투 모의고사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문제는 전부 다 자체적으로 만든 문제고, 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어떻게 공부하면 되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의 목표 딱 두 개입니다. 파이널이죠. 정말 파이널 중에 파이널인데요. 문제를 풀 때는요, 기준점이 있어야 돼요. 제가 견장에서 항상 하는 말, 예를 들어 빈칸이에요. 이게 기준이 없이 그냥 해세로 쭉 푸니까, 문제 풀기 전에 오는 그 공포심, 왜요? 내가 이 문제를 지금 풀어서 공부했다고 한들, 내가 볼 시험은 한 번도 푼 적 없는 문제를 풀어봐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단순히 양치기로 될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뭐예요? 기준점이 있어야 된다 풀 때는, 예를 들면, 대입학은 뭐예요? 소재, 결론, 다운대 주장문을 찾아내는 겁니다. 소재, 주장, 결론의 기준점을 잡으면, 지문이 아무리 어렵게 나와도 오답은 지을 수가 있습니다. 빈칸이에요. 그냥 막연하게 이걸 눈으로 쭉 보고 아니면 해석으로 풀려고 하니, 해석이 좀 쉬울 때는 맞춰내겠지만, 이게 난이도가 올라가면, 아, 그 공포심, 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기준을 잡아라. 문제 풀 때 빈칸? 쫄지 말아라. 위, 아래 관계. 이것만 봐도 선지 몇 개는 날아간다. 주제문을 찾아내면 끝나는 거다. 이게 기준이다. 주제 알고, 위, 아래 관계 알면, 오답 다 날아간다. 그래서 우리 수업이 기준을 잡는 수업 먼저 합니다. 기준을 잡아놓으면요. 내가 풀지 않은 문제를 풀게 될 거 아니에요. 어떤 유형의 문제가 나오든, 어떤 난이도의 문제가 나오든, 오답을 지워낼 수는 있습니다. 내가 완벽하게 전체 해석을 못해도 답은 지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우리 수업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 기준점을 잡기. 두 번째, 그 기준점을 찾기 하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가 이거예요. 문제를 풀 때는요. 정말 파이널이다 보니까 우리가 인정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공부해도요. 모든 단어 다 몰라요. 질문 안에 모르는 단어 몇 개씩 켜 나옵니다. 우리 아무리 공부해도요. 해석이 안 되는 문장 나와요. 그러니까 해석을 했다고 쳐도요. 이거 도대체 뭔 말이야?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문제를 풀 때는 그래, 인정해라. 우리 모르는 단어 나올 수 있다. 해석 안 되는 문장 나올 수 있다. 하지만 모든 힌트를 동원해서 오답은 줄여놔야 한다. 오답을 줄여놓으면 결국에 그게 답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파이널 목표는 이겁니다. 5회 모의고사인데, 듣기는 없고요. 5회 봉투 모의고사인데, 우리 파이널 렌즈가. 기준점 잡기, 그 다음에 모든 힌트를 동원해서 내가 선지는 골라내는 연습을 한다. 정말 파이널식 수업이에요. 그러면 제가 추천 대상은 당연히 전체 학생 다입니다. 제가 안정적 등급, 이걸 원해요. 1등급을 원해요. 2등급을 원해요. 이게 파이널 문제다 보니까, 얘는 전체 학생, 수강생이고요. 2번, 시간 관리 연습 필요하죠. 수능이 다가올수록. 그리고 파이널 전 총정리 또 필요한 학생. 단순히 기준점만 잡고 힌트를 동원해서 답만 찾는 연습하는 게 아니라, 선지의 단골로 나오는 필수 다이어, 수거, 그리고 필수 구문 전이. 안 나올래야 안 나올 수가 없는 구문. 예를 들어봅시다. 에즈 같은 경우에 한회 모의고사의 서른다섯 번 밑으로 나온 적은 거의 없습니다. 도치구문, 한회 모의고사의 보통 일곱 번. 그 다음 분사구문, 한회 모의고사의 평균 일곱 번. 자, 무슨 말이냐. 매해 똑같이 모의고사에 반복되는 구문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건 반드시 정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수업이 단지 문제풀이 강의뿐만 아니라, 어휘와 구문 정리까지 같이 하고, 기준점 잡고, 힌트를 동원해서 답을 찾는 연습을 한 다음에, 이 공부를 다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파이널 강의는 책만 산 다음에 답찾기, 자, 챌린거만 보기를 추천하지 않고요. 그래서 최소한 1, 2, 3회 모의고사는 강의를 꼭 다 수강하시길 원합니다. 왜? 실전에서 내가 단어 모를 때 어떻게 처리해야 되지? 그것도 설명하고요. 어, 실전에서 내가 이거 모르는 문장 해석이 지금 해석이 안 되는데, 이거 어떻게 처리하지? 이런 내용까지 설명 다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단지 답만 찾는 연습하지 마시고, 꼭 강의를 듣기를 추천합니다. 강의 구성은 총 20강이에요. 5회 모의고사인데, 그러니까 5회 모의고사를 4강으로 찍었습니다. 그리고 약 한 50분 정도 한 강의 나올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문제풀이만 하는 강의라면, 이렇게 안 하죠. 어떻게요? 답만 찾으면 돼요. 그런데 우리 필수 구문도 해야 되고, 필수 어휘 정리도 해야 되고, 기준 참는 것도 해야 되지, 해석 안 될 때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단어 모를 때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그 공부 다 해야 되거든요. 실전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제가 꼭 문제를 풀어갖고 오라고 설명합니다. 선생님, 듣기가 없는데, 근데 봉투 모의고사 이건 알겠는데, 근데 듣기 없는데 어떻게 풀죠? 제가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24학년도 수능은요, 듣기가 22분 20초, 작년 수능은 23분 10초예요. 대략 얼마 나와요? 22분 한 40초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러니까 22분 후반과 23분 초반 사이로 계속 나왔는데, 그러면 학생들이 나도 보통 듣기 할 때 문제 풀라고 추천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18번, 7문제, 19번, 점프한 다음에 일치, 불일치 그래프예요. 25, 26, 27, 28, 업법도 풀 수 있거든요. 29, 보통 7개의 문제는 듣기 중에 많은 학생들이 풀고 있고요. 저도 풀라고 추천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 독해짐은 푸는데, 자, 이 시간을 뺄게요. 듣기를. 그럼 45분인데 우리가 7문제를 풀었기 때문에, 52분 정도 시간제곱 문제 풀면 됩니다. 내가 평상시에 듣기를 한 7문제 정도를 듣기 할 때, 리딩 문제를 풀고 있구나. 그러면 52분을 재고 푸시면 되고요. 선생님, 저는 한 5문제밖에 못하는데요. 그러면 간단해요. 45에 5 더하세요. 한 문제에 약 1분꼴로만 계산하시면 돼요. 그러면 시간 부족하지 않고 딱 연습이 될 겁니다. 그래서 45분 기준에 내가 듣기 할 때 평균 몇 문제를 맞추는지, 그 개수만큼 더한 게 풀이 시간이 될 거예요. 자, 이거는 전반적인 얘기고요. 자, 이제 등급별로 나눠서 조금 더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시한관리 2. 이게 진짜 여러분이 파이널 때 할 공부가 될 겁니다. 1등급이 목표인 학생들은 어쨌든 간에 문제를 다 풀어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저는 빈순삽을 무조건 제일 나중에 풀라고 얘기하거든요. 그게 가장 고난도 문제다 보니까, 맞춰낼 수 있는 문제를 먼저 맞춰내는 연습을 먼저 하는 게 맞단 말이에요. 그런데 1등급이 목표인 학생은요. 이겁니다. 빈순삽 8문제 남았을 때 20분 남았으면 평상시 연습을 제대로 한 거예요. 그러면 2분 3초에 한 문제씩이 나오는 거고, 순서는 2분 3초까지 안 걸리거든요. 그럼 어떤 문제는 3분 넘게 풀 수 있는 문제일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등급이 목표인 학생들은 아, 내가 나머지 문제 다 풀고 마지막에 빈순삽을 풀 건데 20분 정도를 남겼구나 하면 시간적 압박감은 별로 없을 겁니다. 이렇게 제가 수능 전까지 연습하시길 원하고요. 꼭 제 게 아니래도 어떤 모의사를 풀어도 이 연습을 하세요. 그 다음에 2등급이 목표인 학생이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2등급이 목표해서 빈순삽을 다 풀 필요는 없거든요. 그럼 10분이 남겼으면 돼요. 빈순삽에. 저한테 이제 Q&A 중에 많이 오는 것 중에 이게 있더라고요. 선생님, 저 2가 목표인데 빈순삽 다 찍으면 안 되나요? 안 됩니다. 빈순삽을 다 찍을 정도의 실력이면요. 빈순삽 다 찍으면 확률적으로 한 개는 맞고요. 두 개는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죠. 왜 오지선다니까. 그런데 운이 좋아서 두 개를 맞았다고 칠게요. 그런데 그걸 다 찍을 정도의 학생이 21번의 밑준입학, 30번의 어휘, 40번의 요양문, 29번의 문법, 41, 40번 장문독회를 거의 다 맞았을 확률이 없습니다. 반드시 70 후반에 나올 겁니다. 그래서 2등급이 목표인 학생들도요. 빈순삽 중에서 두 개 정도는 확실하게 맞고 세 개까지 맞는 공부는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수업할 때 그 말씀을 드릴 거거든. 얘들아, 빈칸 먼저 푸는 문제가 있고 진짜 안 되면 찍을 문제가 있어. 순서 풀 문제가 있고 찍을 문제가 있다. 설명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2등급이 목표인 학생들은 빈순삽 남겨놓고 10분 남기는 문제풀이 공부하시면 됩니다. 풀고 나서 수업에 딱 들어오시면 됩니다. 이제 정말 파이널이죠. 그럼 뭐예요? 내가 아는 모든 영향 다 동원한다. 나 인정해라. 해석 안 되는 문장 나오고 모르는 하나 튀어나온다. 하지만 모든 인체 동원해서 오답은 지울 것이며 기준만 잡으면 된다. 기준을 딱 잡아놓으면 내가 새로운 문제가 나와도 오답은 지워낼 수 있다. 자, 우리 5회 파이널 엔제의 봉투모 이사입니다. 끝까지 달려서 원하는 점수 나오고 꼭 대학에 합격하실 일을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수업 시간에 봅시다.